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외부 환경은 딱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이죠. 핵 무기를 미국보다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매도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핵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본다면 매수 또는 보유로 보면 되겠죠. 딱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셀티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 외부 요인을 훨씬 더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핵폭탄급 악재를 안고 있죠. 그 악재라는 게 사실은 보면은 장난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저게 장난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핵이야 핵. 핵폭탄이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분식핵의 의혹이라는 부분이죠. 의혹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내려 놓고 지금 주가는 정당한 거야. 지금 그러고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공매도들의 엄청난 지금 누르기가 아주 오래 진행이 되었죠. 딱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티련은 지금 해방이 되는 데 있어서 거래일로 따졌을 때 이제 D-24일이죠. 그래서 24 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티련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매수기에는 주식 매수기에는 앞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딱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딱 그런 케이스. 싱크런 케이스고 푸틴이 지금 핵을 계속 만지적거리고 있죠. 지금 이 전쟁 자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에는 지금 러시아도 너무나도 지금 피해가 크고 부담이 크죠. 스위프트 제재까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결상전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결상전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생명을 또 많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핵 카드를 꺼내둘 정도로 스위프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영,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핵 위협 카드를 빼내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핵 전쟁으로 이어질까. 계속해서 이제 외부에서 서방에서 스위프트 제재 이런 부분을 계속 가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 항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협상도 잘 안 되고. 아 이거 뜻대로 다 안 되네. 에라 모르겠다. 핵이나 쏴버리자.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0.1%도 안 됩니다. 0.1%도.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위협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은 러시아의 안보적인 부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푸틴 대통령이 잃을 게 가장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재산으로 따지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좀 하다가 임기 끝나면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푸틴은 지금 2036년인가까지 집권을 할 수 있게 딱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다가 재산이 전 세계에 숨겨진 재산까지 다 하면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부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핵전쟁이 일어난다. 일어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얘는 핵을 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겁이 나겠죠.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내가 베팅한다면. 그런데 설마 핵전쟁, 핵을 쏟였어라고 생각한다면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면. 그냥 보유하면서 관망하면서 차라리 이런 상황은 매수계로 사용을 해보자. 받아들여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외인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긴 한데 금액이 아주 엄청나게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보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희박합니다.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고. 직접적으로 이제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그래도 아 정말 이거 영향을 좀 받겠는데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니까 핵전쟁 이런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스위프트 부분이다 보니까 스위프트 제재다 보니까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나 또 러시아하고 계약이 아주 크게 일어나 있는 조선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야 이걸 더 못 받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공포 분위기에 너무 공포에 벌벌 떨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셀트리오는 주가 위치가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까지 이미 내려와 있죠.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쇄를 푸는 날짜는 오늘이 28일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넷, 5주죠. 5주면 지금 20일 하고 그 다음에 4일 남았습니다. 24일 딱 남았죠. 거래일로 토요일 10 빼고 24 거래일 남았습니다. 24 거래일이 지나게 되면 셀트리온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에서 기가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게 바로 반응을 하든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반응하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반응하든 그건 페이크일 뿐이다.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고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 있다.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게 분식객의 의혹이야. 너 의혹이잖아. 그딱지 않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두들겨 막고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위치에 지금 셀트리오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기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하고 지금 자사주 매입을 1차 다 끝내버리고 다시 또 2차 자사주 매입을 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길게 볼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스위프트 부분에 크게 기업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또 섹터이죠. 그런 섹터이고. 그리고 컨택트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기업이 아닌 쪽은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컨택트 관련 주들은 또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낙폭이 과대했던 조목들, 꽤 강한 반등을 보이는 조목들도 좀 눈에 좀 띄고 있죠. 자, 우리 셀틴 제약은 0.7% 정도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눌러댄 이 상황을 매수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JP 신앙이 또 들어오고 있죠. 셀틴 제약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죠. 자, 그리고 JP 모관 또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거래일로 D-24일이죠. D-24일 이 정도 남았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셀티류는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분식회의 의혹이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24거래일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든 매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외부적인 요인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주 크게 엄청난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